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문화재의 역사와 가치를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이 시행하는 2020년 문화재 안내판 개선 사업에서 용인시가 기초지자체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용인시는 장욱진 가옥, 고초골공소, 이주국 장궁 고택 등 7곳의 안내판을 개선해 어려운 용어 대신 남녀노소 외국인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사진이 첨부된 설명을 만들었습니다. 시는 문화재 관련 전문가와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시민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관의 검수 과정을 거쳤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문화재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안내판을 정비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보다 알기 쉬운 안내판을 제작해 소중한 문화재의 가치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민형환 선생묘와 같이 접근성이 쉽지 않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방향 안내판도 추가로 설치해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